안녕하세요. 이리 와. 이리 와. 와우! 그리고 코를. 요걸로 요걸로. 누르고 확 눌러야 해. 그다음에 아파요. 해서 그대로 있어야 돼. 쭉. 정글 정글 온다고 해서 수축 연습도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. 생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스킨스쿠브 자극증도 떴는데 엎드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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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I 음 어... 수영장에서 연습했을 때랑 실전이랑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면 숨이 막히니까 공기통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니까 무서웠는데 종영 오빠가 손도 잡아주시고 겁먹지 않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덕분에 용기를 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고마웠어요.